하얘리 안 나? 집착이 심해가지고 하지 말라고 집에 오면 쉬는 게 아니라 스크레스 스크레스 우리 애가 빨리 안 가야 돼 아버지 어디서 주무세요? 거기 방 자! 짭 어우 짭니다 저거 해? 야 어떻게 하지 마? 어렸을 때부터 끼고 이렇게 뵙고 다니고 항상 안고 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나 올게 내 세상이다 하고 저는 저녁 우리 왔을 때도 이렇게 좀 얌전히 있으면 저도 좋고 나도 좋고 자 야 야 야 나 성진이 있어 없어 왜 어 어 어 아 치워 아 치워 아 치워 아 그럼 못맞은 것도 하지마 못맞은 것도 하지마 못맞은 것도 하지마 내가 그것도 사냐 흐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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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음 아 으윽 아 stea 음 him ertos 으 쓰 아 크니까 감당嚇uters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해서 걔하고 싸워야 되고 그럼 걔하고 빨리 나가고 나간다 말만 나간다 하고 왜 안 나갔냐고 서로 애착관계가 형성이 될 때 바로 조용히 데리고 자고 데리고 놀고 이러다 보니까 주인에게 기대하는 부치가 확 올라가 있는 거예요 가족분들이 싫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홍주의 입장에서는 더 흥므시키는 녀석 아니 뭐 좀 얌전했냐 실장 아니면 지금 2차 3차 계속 또 하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других 전 musimy 좀 있었던 거 歲이 허락이다 곰 crochets 지금 놀래가지고 곰돌이는 관절 있덕 부딪히의 influence 공주의 오늘도laub을 내리지 마세요 공주의 동네자리가 reorgan하시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